주심 판사였던 강규태 판사가 사회의 비난이나 비판이 굉장히 본인이 부담스러웠던지 이례적으로 재판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변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판정에서 할 게 아니고 나와가지고 다음에 페이스북 이나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야지 참 판사님이 철이 덜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이가 이제 보니까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보니까 나이가 지금 이게 1971년생 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한 50 한 3세 4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참 한자 이름은 멋있네요 강규태 이태규 이태규 씨가 아마 저런 한자를 과거에 이제 칼름을 잘 썼었던 그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나올 때 참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좋은데 그걸 강규태 판사가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내용은 간단한 사건 재판 을 16개월 정도 끌다가 사표를 내버린 판사의 변명 세월이 흘러서 본인이 얼마나 출시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강규태 판사의 이 은행은 본인 인생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일이 될 것에 대한 영상 기록물을 제가 지금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사내가 사내답게 산다는 게 뭔가 사내를 떠나 가지고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뭔가 공인이 되면 공적인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떠나는 때 하고 떠나고 난 이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제 그렇게 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변명이 뭔가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돌련 사표를 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자신의 사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정에서 밝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 페이스북에 밝히든지 하면 되지.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행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마치고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설 쓰신 분이 자신이 책임 가만 있었더라면 선고를 못할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내규의 중요 사건 처리를 위해서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마지막까지 변명 으로 일관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판사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수준이나 격이 낮아진 것 같아요. 판사뿐만 아니고 기자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현재까지 정인 49명 가운데 33명 에 대한 신문을 마쳤습니다. 물리적으로 총선 전의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2주의 1회씩 재판 기일을 주 1회로 바꿔달라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칼럼을 쓰신 분이 정확하게 지적했네. 애초부터 강규태 판사가 선고할 생각이 없었고 재판 기일을 이에 맞춰 잡았다고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인 숫자를 핑계를 대는데 어떻게 남자들이 그렇게 비겁하냐 이야기죠. 내 이야기의 요지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내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겁하고 소심하고 그렇게 무책임하냐 이야기죠. 판사하라고 여러분들 국민들이 세금으로 밥을 먹여줬으면 직분의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하다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하기에 강규태 판사 이야기하니까 죄다 여러분들 사의로 총선 재금표를 백 여러분들 한 70건 가운데서 5건만 달랑하고 전부 다 기각시켜버린 인간들이 생각이 나네요. 보니 참 한국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의식도 없고 판사 같으면 모든 세상이 계약관계고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나 이런 공직자에게 보수를 주는 대신에 성직직 공직자들이 어떤 권리와 의무관계에 있는가 이게 이런 법의 기초지 않습니까 다 계약자든지 우리는 세금을 내고 그 대신 당신은 공적 임무를 우리 대신에 수행한다 그렇게 해서 판사가 판결하라고 여러분들 국민들이 세금으로 밥 먹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여러분들 일부러 지체시키고 안 하겠다고 그냥 도망을 가보니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강규태 판사 개인 문제를 제가 그렇게 심하게 꾸짖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자가 50대 여러분들 53이나 54 정도가 되면 공인으로서뿐만 아니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본인이 무엇을 수행해야 될지는 꼭 이런 법 조문을 들이대야 되냐 이야기에요. 그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자기가 수행해야 될 여러분들 직장인이 직장을 떠날 때도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런 직장이 자기 후임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렇게 대부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부실한 거죠. 마지막에는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2월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한 게 적절한지 고민이 됩니다. 피고차감께 물었네요. 결국은 이재명 씨의 그런 일련의 사건이라든지 이것에 힘입어 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씨의 입신 출세를 도우는데 강규태 판사가 일익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정도 연장자 입장에서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오명이 될 거다. 어 그 양반 도망간 양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완벽할 수 없으니까 실수나 실패를 할 수가 있지만 이번 사건은 특히 본인이 법원을 떠나는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여러분들 지배 엘리트라고 이렇게 속할 수 있는 이런 남자들의 그런 불법 부정이 흐릿한 선악 개념 정의와 부정에 대한 불분명한 그런 태도와 그런 판단 올바름을 실종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강규태 판사뿐만 아니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나날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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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